미스트롯2 1회 올하트 분석 올하트 누구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91편 2절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류하는 하나님이라 내일은 미스트롯2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원조의 품격 상금 1억 5천만원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 미스트롯2 첫방부터 터졌다 미스트롯2 최고 30.2% 미스터트롯 첫방송보다 300만명 더 많이 봤다 글로벌 트롯 여제를 발굴하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가 첫방송부터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트롯2 1부는 25.497% 이하 전국기준 2부는 28.649%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 시청률은 30.2% 탑6 마스터 참가 첫번째 시즌이던 내일은 미스트롯의 1회 시청률은 5.9% 두 번째 시즌이던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첫회차 시청률은 12.5% 였다 올하트 받은 참가자 목회자 3호 김현정 90년대를 주름잡은 스페이스A 메인보컬 김현정 스페이스A 김현정은 제가 목사님과 결혼한지 13년 차다 남편에게 미스트롯2 나가도 되냐고 했더니 허락이 쉽지 않은 분인데 열심히 해봐라고 하더라 고 전했다 김현정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올하트를 받았다 박선준은 수제자 김현정의 열정적인 무대에 눈물까지 보였다 김현정도 눈시울을 불켰다 이후 스페이스A에 섹시한 남자를 선보여 흥을 끌어올렸다 대학부 마리아 미스트로2 첫 올하트 탄생 미스트로2 첫 편에는 미국인 마리아가 외국인으로는 첫 올하트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연세대 어학당을 다니는 마리아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되었지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놀랄 정도였다 주연미의 울면서 후회한 애를 선곡하였는데 노래 1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올하트 장윤정은 글로벌 트롯 인재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아이돌부 홍지윤 올해 최고의 반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홍지윤입니다 걸그룹 연습생이던 홍지윤 믹스나인이라는 오디션에 참가했었다 아이돌 오디션에서 최초로 트롯인 장윤정 짠짜라를 불렀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1등 했다 결국 연습생 생활 마감 그런데 연습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마비가 왔는데 반년을 보조장치가 없으면 걷질 못했다 그래서 아예 나왔다고 연습생을 그만둔 사연을 밝혔다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을 선곡한 홍지윤은 간혈인 최고와 달리 파워풀한 반전 보컬로 기립박스를 끌어내며 올하트를 가져갔다 내일은 미스트롯 2 초동부 초동부 4명 올하트 황승아, 김태현, 김수빈, 김지율 초동부 황승아 초동부 황승아는 최연소 참가자 9살 황승아다 예쁘게 봐달라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트롯한 지 4년 됐다는 말의 마스터 장윤정은 인생의 절반을 트롯에 바친 거다 호로단인지 8년도 안 된 거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황승아는 1956년 발표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선곡했다 박선주는 9살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어떻게 알아? 라며 황승아의 선곡에 감탄했다 황승아 15곡에 넘어 올하트의 안착 구슬픈 목소리로 곡을 열창한 황승아는 초동부 첫 올하트 합격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성은 9살 나이에 저런 가사 전달이나 박자관념 멜로디 흐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트롯계의 보배다 다음 모습이 기대된다며 평가했다 조용수는 이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 9살이 이 노래의 슬픔을 이해하고 부르는 걸까? 걱정을 했다 내리 전할 때 황승아 양이 숨을 슬프게 쉬더라 노래의 감정에 푹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하트를 누르게 됐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입모양이다 다음에 부를 땐 신경 써서 불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초동부 김태현 한소리대회 최연소 타이틀 9살 김태현은 대전 부르스로 올하트를 받아냈다 장윤정은 진짜 대단하다 태현이는 하트 10개가 더 있어도 올하트를 받았을 거다 레벨이 다른 것 같다 어른들과 겨루도 아무 손색이 없다 태현이 몸 자체가 음악이다 조용소 또한 구각하는 분이 트롯을 했을 때 인위적인 비브라토를 하는데 태현이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감정도 어느 성인을 뛰어넘는다고 평했다 김준수는 탑7에 들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고 장윤정은 태현이는 탑3 안에도 들 것 같다고 공감을 피했다 한편 김태현은 보이스 트롯에 출연했지만 음이탈 실수로 삼라문대에서 탈락했다 초동부 김수빈 충남 보령의 딸 12살 김수빈은 진성을 오빠라고 부르며 팬심을 드러냈다 가짐화를 선곡한 김수빈은 화려한 LED 날개옷 퍼포먼스와 구성진 노래로 올하트를 이끌어냈다 초동부 김지율 미스트롯 송가인을 보며 트롯에 빠졌다는 김지율 노래가 시작되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김지율 참가자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현역부 비 강혜연 강혜연은 그룹 베스티로 활동했다 이후 트롯 가수로 전행한 강혜연은 진성의 내가 바부야로 올하트를 받았다 현역부 비 윤태화 12년차 트롯 가수 윤태화는 어머니가 가수로 짧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머니가 뇌출엘로 쓰러졌다는 윤태화는 원래 댄스곡을 하려고 했는데 곡을 바꿨다 아직은 가시지 말라고 어머니를 붙잡고 싶은 의미고 여기서 무명의 서름을 풀고 싶다며 미미어를 열창했다 첫 소절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한 윤태화는 올하트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진성은 음폭이나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최고로 감명받았다 우승 후보자가 나타났다고 극찬했다 장윤정 역시 탑5에 들어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태화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미스트로2 나왔는데도 아직 의식이 없어서 못 본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한다 재활 열심히 해서 딸 잘 되는 거 봤으면 좋겠다 혼자 날 키우셨지 않나 건강하게 잘 살자며 울먹였다 왕년부 나비 나비는 미스트로2를 준비하면서 선물이 찾아왔다 이 자리에 혼자가 아닌 둘이다 지금 12주 차이고 예비 엄마다 태명이 투등이라고 임신 사실을 밝혔다 나비는 최고다 당신을 구성직에 불러 올하트를 받았다 장윤정은 나비는 재결혼식 때 축가를 불렀다 타 프로그램에서 트롯을 부를 때만 해도 본인의 원래 스타일대로 불렀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게 느껴져서 친한 사이지만 눈치 보지 않고 눌렀다고 심사했다 왕년부 김현지 그룹 시아 출신 김현지의 등장 김현지 측 시아 재결혼 무산 팬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 시아 타이틀곡 녹음까지 진행했지만 재결혼 무산 조율 어려워 공식 입장 전 시즌 통틀어 조용수의 첫 눈물 마스터 조용수를 울렸다 김현지 역시 조용수를 보고 울컥했다 음악 인생 통틀어 가장 애정 쏟은 그룹 시아를 데뷔 때부터 프로듀싱한 조용수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시아는 제가 음악 작업하며 가장 아낀 가수였다고 밝히기도 김현지는 이미자의 타인으로 명불허전 가창력을 뽐내며 올하트의 주인공이 됐다 조용수는 일단 연지가 나온 게 놀라기도 했지만 도전에 박스 보내고 싶은 마음과 계속 시아로 남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롯을 더 잘 부르려면 더 부드럽게 힘을 빼고 유연하게 부르면 비할 자가 없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남겼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김현정 사모님을 비롯한 크리스찬들과 모든 가수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